이곳의 톱니바퀴소리는 아름답지 않네요 하지만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는 언제나 듣기 좋죠 그렇습니까? 전 가끔 거슬리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톱니는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것도 있어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도 하니까 제가 듣기에도 이곳의 톱니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런데도 서로의 힘으로 더 큰 힘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발버둥 당신을 저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글쎄요 이곳의 톱니와 당신들의 톱니가 왜 같은 존재인지 이해가 가지 않나요? 그건 당신이 톱니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톱니바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굴러가야 하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사용하겠습니다 전 제 목적을 찾아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스스로 굴러가는 건 올바르지 못해요 아버지 톱니가 절 그분에게 안내했듯이 당신도 진짜 톱니가 되어 그분의 목적을 따라 굴러가면 되는 거예요 전 누구의 뜻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톱니를 따라온 길이 아니죠 그런데 해답을 얻은 표정은 아닌 것 같네요 당신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괴로운 거군요 분명 저처럼 아팠던 거예요 처음부터 톱니가 되어 굴러왔다면 괴롭지 않고 행복했을 텐데 왜 몰라주시나요? 당신도 저희와 같습니다 더는 괴로워 말고 톱니를 받아들이세요 톱니의 길을 걸으세요 마치 저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이미 지난 일은 이제인지 오래 감정이 휩쓸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분결력 있는 행동권이 나오지 않죠 저희를 똑바로 보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목적이 생긴 톱니는 굴러가는 뜻을 얻어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도시의 부속품이에요 부속품을 굴려줄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도시도 빠르게 굴러가요 그분이 저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저희를 위해서 아르갈리아님께 감사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몰라요 거절합니다 톱니가 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니까 너무 슬프네요 너무 슬프네요 이곳에서 많은 톱니가 버려진 걸 알아요 당신은 지금 힘들어요 톱니를 부정하고 많은 톱니가 바르게 굴러갈 기회도 빼앗은 걸 알기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그분들의 몫만큼 열심히 굴러가면 되니까요 모두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전 이제 지난 일에 묶여있지 않고 되도록 앞만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미안한 감정에 끌려다닐 거라면 처음부터 시작해서는 안 됐겠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그렇군요 더는 똑바로 굴러갈 수 없는 톱니들이었다는 거네요 저희가 같은 존재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끝까지 톱니를 부정하시네요 부디 알아주세요 혼자서는 끝까지 굴러가지 못해요 언젠가 당신은 무너져버릴 거예요 사담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할 뿐이지만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톱니 여러분 준비하세요 아이콘 한음 뱅 닥 동그룹 동그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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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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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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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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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